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통문어 튀김 떡볶이 통문어 튀김 떡볶이 라면도 같이 라볶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쏘영으로 알파벳 감자튀김 케찹 그리고 갈릭소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콜라부터 딸고갈까요? 콜라 죽인다 버섯 버섯 하루에 하나씩만 미쳤돌이 차돌 맛있게 잘 먹을게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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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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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봐 S부터 미쳤다 떡이랑 라이스펠퍼 어묵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이거 맛있는데 집어서 살짝 매워요 살짝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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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가 튀기니까 약간 오징어 튀김같은 고소한 맛이 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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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허사 문어 아 매워 와 진짜 매운데 식감이 여러가지야 되게 쫄깃쫄깃한 그런 맛도 나고 매우면서 고소한 맛도 나고 콜라콜라 와 라이스 배부르 너무 매워 콜라콜라 아 좀 많네 와 정신차리고 왜 왜 너는 못 먹어 누나니까 먹을 수 있는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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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백반석이라서 금이라 그런가? 엄청 맛있네 계란이 굉장히 고소해요 오! 자덜배기 소스 무치야 무치야 와 오늘 진짜 맵다 근데 어우 매워 무너뛰게 소스 매운데 문어튀김이랑 섞여가지고 약간 무슨맛이랄까 되게 고급진 라볶이? 하여튼 처음 먹어보는 맛인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워 아 와 떡 진짜 맵다 아 먹어볼래? 진짜 매워 너무 매워서 다 못먹겠다 자 또 한번 먹어봐 와 거의 역대급인것 같아 아 잠깐만요 이거 지금 왜이렇게 맵지? 고춧가루가 약간 매운것 같나봐 아 눈물이 나네 고춧가루 계란 떡이거든요 진짜 맵지 장난아니야 뭔가 잘못된거같아 지금 이거 너무 매워서 소주를 못무치겠어 아 매워 제가 요리를 실패한적이 없어요 오늘 되게 맛있긴한데 이거 같이 좀 먹자 혼자는 매워서 못먹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진짜요 이리와봐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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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not even death! Killing spree! 죽 it out! Killing spree! 하! 하하하! Your whole body is a face rot! Killing spree! Killing spree! Tranquil as a poem, but raging with it- MEGA-KILL! Nothing scares me, not even death! Killing spree! You destroy the turret! Let's stop them all! The enemy has been slain! It would take an army to stop me! I've been slain! I've been slain! Tranquil as a poem, but raging with it! Request to back them! To destroy the turret! UNSTOPPABL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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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